야라의 신제품, 해조추출물 연면 12제, 야라비타 바이오트랙입니다. 가뭄, 냉해, 염류집적, 제초재 피해 등의 환경 스트레스들은 작물의 생산량을 최대 80%까지 감소시킵니다. 야라비타 바이오트랙의 스트레스 저항물질은 이러한 환경 스트레스들로 인한 작물의 생산량 감소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100년 넘는 노르웨이의 비료회사, 야라의 특별한 기술로 만든 야라비타 바이오트랙으로 고품질 다수학을 실현해보세요. 더 자세한 정보는 농사백단 채널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.